각자의 능력에 따라 삶과 죽음이 오가는 체스판 위 어김없이 폰의 생명이 사그라들어가려는데 나이트가 그의 앞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정해진 규칙을 넘어 움직이는 행위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금기사항 규칙에 얽매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잠시 체크당한 왕을 구하기 위해 발을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적으로서 마주한 이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해 있었지만 진심으로 사랑을 나눈 이들 하지만 엘리가 퀸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이들 사이에는 결코 마주할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렸죠. 이미 한 번 사랑하는 일을 잃은 랜스는 절대적인 규칙에 저항하려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자유롭게 체스판에 누빌 수 있는 퀸은 누구보다도 규칙이 없네여 틀에 받쳐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이땡 퀸을 처리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퀸의 묵직한 화살 랜스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선택을 관철해 나가기로 합니다. 사랑을 위해 절대적인 규칙을 깬 랜스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했고 게임 너머 이들의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체스의 빗대와 표현한 단편 영화 반칙 그 무엇보다도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표현이 돋보이는 영화였는데요. 체스의 룰을 벗어나는 움직임은 신성모독의 불경한 행위로 폰이 체스판을 끝까지 나아가 퀸이 되는 과정은 원치 않은 정략결혼으로 묘사하며 체스판을 하나의 세계의 빗대에 표현한 점이 인상깊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